안녕하세요 야구로구입니다. 핵폭탄 터지지 않는 이상 안 죽어. 홈런 맞아도 안 죽어. 말로 홈런 맞아도 안 죽어. 두려워할 것 없이 즐겨라. 2023년 롯데 투수진의 핵심으로 활약 중인 기세 김상수 선생의 명언입니다. 팬들에게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 로이스터 감독 시절을 관통하는 키워드인 노피어에 비견될 만큼 최근 롯데 상승세를 대표하는 키워드입니다. 김상수가 말만 그럴듯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번 시즌 정말 알토랑 같은 활약도 하고 있는데요. 시즌 30경기가 지난 지금 시점이야 필승조로서 이기는 경기에 나오는 것이 정해졌고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상하진 않지만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지는 경기, 가비지 경기에서도 자주 나섰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상수는 전촌우 등판을 컨셉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 9원승을 3승이나 했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김상수의 최고의 장점이라면 불펜으로만 잔뼈가 굵은 선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다 소화할 수 있다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이브 상황에서도 홀드 상황에서도 갑작스럽게 몸을 풀어야 하는 등의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대승 혹은 대패 상황이 아니고서는 배영수 투수 코치가 불펜 투수 투입 상황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투수가 김상수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수의 기록을 한번 짚어볼까요? 18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2가 되지 않고 WAR이 0.65입니다. 보통 WAR 1당 5억 정도로 계산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시즌 연봉이 1억 천만원인 김상수의 돈값은 이미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멈추지 말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리그 35살 이상의 불펜 투수 중에서 평균 자책점, 다승, 승계주자 실점률이 모두 1위입니다. 출장 경기와 홀드는 2위고요. 베테랑의 위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롯데 투수진에 절대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감인데요. 김상수의 투구를 보면 솔직히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안들죠. 순수하게 본인의 힘으로 그러니까 9위로 상대 타자를 찍어 누르는 엄청난 탈삼진 능력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수가 이 정도로 중용을 받고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9위닝당 볼레토용이 1.88에 불과한데 이 숫자는 팀 내 10위닝 이상 던진 불펜 투수 중에서 가장 낮은 기록이고 투구 분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로 몰리는 공이 거의 없습니다. 얼핏 보면 만만한 스피드와 만만한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자들로서는 쉽게 방망이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좀처럼 정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제구력입니다. 피한타율도 2알 2푼 1위에 피장타율은 2알 3푼 4위에 불과합니다. 투수가 평범한 9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어떻게 프로에서 살아남느냐를 보여주는 산증인이 바로 김상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김상수의 투구는 롯데의 다른 투수들 특히 어린 투수들이 많이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보다 빠른 공을 던지고 김상수보다 무브먼트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 롯데의 젊은 투수들은 많지만 김상수만큼 중용받지 못하고 김상수만큼 성적이 좋게 나오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제구 때문이거든요. 기세 김선생 김상수의 성공시대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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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